30대 캐나다 교포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모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35살 박 모 씨는 캐나다산 참치를 수입해 일본에 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박 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은행에서 피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일본 방사능 문제로 일본산 수산물이 잘 팔리지 않는다며 캐나다산 참치를 소개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위조 서류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1억여 원을 챙겼습니다. 대구 경찰은 박 씨가 캐나다와 일본에서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